솟띠는 뭔가 모르게 드는 삼재 작년부터 올까지 좀 답답함이 많습니다. 답답함이 많다 보니까 뭔가 딱 부러지게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요. 20대나 30대나 또 50대나 60대를 바라볼 때에 솟띠들이 그렇다고 해서 삼재리기 때문에 다 나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삼재때 문서를 지는 것이 그 문서에 손재가 없고 평생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솟띠인 삼재들은 작년 재작년 그렇게 집안에 우한이나 누가 돌아가실 운이 계셨다면 그 허물을 벗으신 거고요. 앞으로도 2021년도까지 곡성수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좀 치는 운이에요. 솟띠도 몸으로 조금 안 좋다는 거죠. 그탈에서 무슨 큰 사고 나서 뭐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항상 몸을 건강을 조심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솟띠분들 24세, 24세 되는 솟띠분들은 우운세가 어떨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25세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25세가 된다면 내년 5월 달만 잘 넘기면 큰 무리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예 무더우로 넘어가는 편이죠. 36세 되시는 분들이 하반기에 돈이 되었던지. 37이 되시거든요. 37자 운이 든다 하더라도 조금 투기나 주식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혼인수나 일 쪽에는 벼슬 수는 있습니다. 49세가 되는 제자님들은 돈을 번다 하더라도 새는 데가 많습니다. 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때 뱀띠 삼재하고 연관성이 있는 분들하고 좀 어떻게 보면 같다고 볼 수 있죠. 돌다리 두둥겨서 투자를 하고 돌다리 두둥겨서 재테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테크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재테크에 투자를 해서 묶여 있다면 한 2, 3년 묶여 있다면 괜찮지만 투자를 해놓고 무리수가 따른다면 생활이 어려워지면 빚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에 신중을 위해서 무리수 없이 재테크를 한다면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60세 되시는 석기분들? 그분들은 한갑잔치를 하면 안 됩니다. 내년에. 한갑잔치를 하게 된다면 큰 잔치 안 하고 좀 땡겨서 미리 식사 가족과 하는 것이 좋고. 72세, 73세 되시는 석기분들 하반기 운서도 어떤지? 질병이 손댄 해운연이에요. 질병이 손댄 해운연이에요. 그래서 꼭 암이다, 죽는 병이다가 아니라 좀 소소한 질병이 많이, 잔병이 생기기 때문에 병원 부문이나 제자님을 찾아서 의뢰를 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뱀띠, 닭띠, 소띠, 삼재, 지구모 해운연인, 경전에는 머무는 해운연인이나 제가 좋은 운기가 있는 다른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내년을 바라볼 경우에 2021년도에는 평범하게 넘어가기보다는 질병이 조금 몸에 솟구치는 해운연인이니 건강 주의하시고 그리고 코로나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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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